행복한 어천마을 펜션 이어 어천체연마을 휴게소에서 오늘 어젯게 밤에 여기서 자고 아침 일찍이 이어놨습니다 우리를 데려오고 온 차가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잔 듯합니다 그리고 앞에 바다가 탁 트여가지고 저 건너편에 여수 앞바다인 것 같아요 여천 곧 공란인가? 여수 물이 많이 설물이 돼서 빠져있고 어저께 마늘을 뽑았던 데 같은데 회송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아 우리 김재표 선생님 예 아침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막 찍는다고 하는데 잘 주무셨어요? 예 예 아이고 그래 어저께 뭐 또 3차 막걸리 파티도 하셨는데 예 건강은 괜찮아요? 아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좋으니까 다들 예 예 아 물이 많이 빠졌네 밑에 내려가면 뭐 뭐 또 해산물도 있을 것 같아요 바지락 좀 있겠네 예 바지락이 아 그러네요 예 예 아 그래서 이 남의 아침 공기가 상당히 좋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는 이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산으로 빽 둘러싸여 가지고 예 있는 예 뭐 완전 뭐 예 그 한마디로 명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런 자리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노을이 노을이 아니라 아침 이 해돋이가 이렇게 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돋이 준비 이 바다에 떠 있는 땜목에서 아주 이렇게 파도를 타니까 상당히 몸이 둥실둥실 떠가는 기분입니다 이야 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주 기분이 좋으네요 예 예 일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자리는 항상 뭔가 힘이 솟아오르는 그런 기운이 솟아오릅니다 예 아 남해의 태양 이야 멋지게 떠오르고 있네요 예 일출 항상 매일같이 시간만 되면 떠오르는 태양은 이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의 태양이죠 말 그대로 태양이죠 아 멋지게 떠오릅니다 멋진 태양이 떠올라요 멋진 태양이 떠올라요 이 시간에 예 우리 동행 회원님들 나오셔가지고 아침 해돋이 구경도 하고 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돋이가 참 멋있네요 남의 해돋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동행 농활 체험 예 다 모여서 오늘은 뽑는 건 없고 자르는 것만 있답니다 예 예 이렇게 분할 해가지고 아침 1차는 출발했고 예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 팔려가야 될 건데 예 인력시장 인력시장 대기합니다 아 어저께 우리 뭐 뭐 예 예 예 이와 같이 예 재밌는 재밌는 예 현상들이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인력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력 대기 인력 대기 인력 대기 십장님 박옥섭 십장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